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7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대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를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어제 배워보시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가장 잘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민족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에 있던 수용소 개수만 4만 2천 개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 숫자가 아니고 수용소 숫자가 4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망하던 민족이 지금은 불과 50년, 70년 만에 전 세계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3분의 1 분량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미리 기록을 해놓고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우연이다 핑계들 테니까 미리 성경을 다 기록을 완성해서 전 세계에 다 반포를 한 이후에 성경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 때 징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어제 신학자들 이야기 봤지만 몇백년 전에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서만 확인했는데 우리는 성경도 보고 눈으로 뉴스도 보이는 시대입니다 여기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7절에 여기 분명히 기근과 패스틸런시스 앤 어스 퀘이크 그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의해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제림하시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제림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자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우리는 이걸 다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로 봤다면 예수님의 제림이 문 앞에 있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34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것이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의 산지가 70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역사는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막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율법 시대, 선민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배척함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 넘어갔다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받는 숫자가 차면 로마서 11장에는 이방인의 구원 받는 숫자가 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제림하시고 구원 받은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7년 환란 때 벌어질 일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제림 이후에 새로운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 이후에 최종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 마지막 예수님의 제림하기 직전에 여러가지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물론 과거에도 지진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여러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우리같이 질병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나 강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네셜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 아시지만 질병 때문에 전세계가 아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자 10년 전에도 이런 질병이 있었을까요? 30년 전에는요? 이런 질병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테드에서 강의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죠 스테븐 호킹의 비디오를 살펴 보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1부 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좀 간단히 자고는요?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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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When the nuclear attack came, we were supposed to go downstairs, hunker down, and eat out of that barrel. Today, the greatest risk of global catastrophe doesn't look like this. Instead, it looks like this. The next epidemic to be dramatically more devastating than Ebola. Let's look at the progression of Ebola over this year. About 10,000 people died, and nearly all were in the three West African countries. There's three reasons why it didn't spread more. The first is there was a lot of heroic work by the health workers. They found the people and they prevented more infections. The second is the nature of the virus. Ebola does not spread through the air. And by the time you're contagious, most people are so sick that they're bedridden. Third, it didn't get into many urban areas. And that was just luck. If it had gotten into a lot more urban areas, the case numbers would have been much larger. So next time, we might not be so lucky. You can have a virus where people feel well enough while they're infectious that they get on a plane or they go to a market. The source of the virus could be a natural epidemic like Ebola or it could be bioterrorism. And so there are things that would literally make things a thousand times worse. In fact, let's look at a model of a virus spread through the air like the Spanish flu back in 1918. So here's what would happen. It would spread throughout the world very, very quickly. And you can see there's over 30 million people die from that epidemic.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So we will see this age before our 예수님 재림 이후에 7년 환란 시기에 재앙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재앙이 질병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듭난 사람들을 미리 한꺼번에 데려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0절, 41절을 보시죠. 네, 읽어주시죠. 네, 읽어주시죠. Then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So two men at the field. An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자, 누가복음 17장에는 비슷한 구절인데 밤에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는데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similar verse in Luke 17.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shall be left. In the night. 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반드시 있습니다. Because the Bible is true, and this thing will take place, of course. 예전에 미국에서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And in the US, they made a film with this kind of story. Left Behind라는 영화인데요. It's called Left Behind. It's called Left Behind. I love it. It's too bad. 자, 순간 이제 아이가 사라집니다. All of a sudden, the child disappears. 자, 한꺼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가 사라지고 아이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So all born again people, including young children, they will be taken away. 자,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nd those people who are not born again will be left behind and enter into 7 year tribulation.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을 읽어보시면 7년 환란은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이 한꺼번에 내리는 시대입니다. And there will be unprecedented pestilences and disasters if you look at Revelation chapter 6 verse 16, which is about the 7 year tribulation. 문제는 그 7년 환란 이후에 7년 환란 들어가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엔 영원한 지옥입니다. The issue is that once you enter into 7 year tribulation there is no way of escape and you enter into hell.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영혼 문제에 대해 별로 심각하지를 않아요. The problem nowadays is that people do not think about the spiritual issues. 뭐 돈을 벌고 뭐를 세상에서 뭘과 싸우려고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영혼이 어디 갈지는 별로 생각 고민 안 합니다. They are busy making money, but they don't think about their spirit. 자,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징조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And the main sign of the end time is the restoration of Israel. 자, 방금 읽은 우리가 24장에도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메시유 챕터 24 The parable of fig tree is the parable of Israel.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내면 예수님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랐을 때는 겨울이거나 봄인 겁니다. So, when the fig tree is dry like this, it is summer. 그런데 잎사귀를 내면 아, 이제 곧 더워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nd when it's green leaf, then you know that the winter is coming. 자,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짝 말랐죠. 이스라엘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번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에 가면 마음이 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Know that the son of man is at the doors. 자, 그리고 성경에는 누가복음 21장은 어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사인 것을 보거든 멸망이 이룬 줄 알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So, we learned yesterday that when Jerusalem is surrounded by enemies Know that the son of man is at the door.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땅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So, all the Israel people will be taken as captives and that time is the time of the Gentiles.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So, when the time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then Jerusalem will be on the top of the world. 자, 그런데 1967년도에 이제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반환됩니다. In 1967 during the Middle East war they, the Israel people regained their homeland of Jerusalem. 그러면 1967년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So, the time of the Gentiles must have ended.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제 성전 자리입니다. But the most important place in Jerusalem is the place of temple.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성전 자리는 유대인들이 밟지를 못하고 있어요. But problem is that they did not gain the place of their temple.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7년 환란 중반에 중반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And in 1st Thessalonian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7 year tribulation there will be the temple rebuilt in Jerusalem. 자,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면은 7년 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So, when the temple is rebuilt then they will enter into 7 year tribulation.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And that time is very near to us. 언제 성전이 지어질까요? So, when will they rebuild the temple? 반드시 지어집니다. They will definitely build the temple. 자, 그런데 최근에 2년 전이죠.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총리가 했던 연설을 잠시 들어보죠.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가 벨 nedered that Temple hao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설계도는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성전 기물들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화하게 되었다 이방인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지금 점점 차가는데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칠라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7년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적이 단순히 자기 땅 돌아오는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끝까지 기회를 거절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칠령할 란이 존재합니다 이 거절하는 사람은 정말 신기해요 구원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입니다 이걸 주겠다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리와 환란 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세계 정부가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건 이건 완전 기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성경에서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대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5절에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안에 입을 받고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흔두 달 하면 3년 반이죠 7년 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 들어가는 분 계시면 이 상황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다 순교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른 번역에는 every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nation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시대는 이게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준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현재 기술로도 공중의 인공위성으로 사람 손바닥도 감지하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의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바쁘게 지도자가 움직여도 하루에 100명 만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보시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간지 다 기록 남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돈을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요 이 모든 기술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한 사람이 통치가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보시죠 let's see how much things are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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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해 본 겁니다 실험을 해 본 겁니다 they did an experiment BBC 한 기자가 얼마나 감시체제가 완벽한지를 실험해 보려고 자기 사진을 한 장 주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몇 분 만에 찾아내는지 보시죠 so this BBC journalist was curious how much it takes for them to find him so he has given them his photo well let's see how long it takes you to find me thank you very much let's go let's see how long it takes you to find me let's see how much it takes for you to find me ok let's see how long it takes to find me let's see how many times if I think I need 20 seconds 한글자막 by 박진희 여기가 지금 바로 차를 간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의 정보는, 이 시점을 정보는, 시작이 시작되어 있는 방향으로, 이 차량이 이미 이미 공간을 전해서도, 이렇게 시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이 시점은, 이 시점은, 2, 3 CCTV cameras. Of course, there is no point hiding from them. Just keep on walking. Uh-oh. Right behind me, you can see, just over my left shoulder there. Hello, guys. I've been expecting you. Maybe these guys aren't in on the joke. 7분 걸립니다. 주로 누구를 만나는지, 걸음 거리가 어떤지만 보고도 누군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And there will be a supporter of the Antichrist, false prophet. 또 다른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So another beast.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네. This false prophet performs great signs, and so that he even makes fire come down from heaven on the earth inside of men. 14, and he deceives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by those signs which he is granted to do in the sight of the beast. 욕기 1장에 보면 마귀가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해서 짐승 수천마리를 죽이는 거 보셨죠? And in Job chapter 1, Satan is given authority and made many animals to burn. 이때 하늘에서 아주 큰 불이 내려와서, 아이고 하나님 하게 되는 거예요. So the fire will come down from heaven, and everyone will kneel down and saying, God. 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And he will deceive many.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 그때 적 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하니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14절이죠. So verse 14, the beast who was wounded, he will be wounded, and he will survive again, relieve again, and he will make an great idol. Make an image of the beast, image to the beast,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와 우상을 만들려고 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So he will be given the commandment to make an image of the beast, image of the Antichrist. 그래서 15절에,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5절, he was granted power to give breath to the image of the beast, so this idol will speak. 자, 여기 환란시대의 우상은 말합니다. So this idol during the tribulation age will speak. 자, 요즘 AI 아시죠? AI? You know about AI? 자, 요즘 AI가 시도 짓고, 아세요? 시도 짓고, 소설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재판도 하는 시대입니다. AI, they even write poems, they write relics, and paints, and even write books. 이 AI 로봇한테 전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싹 입력하면,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거예요. So if you input all the human kind identities, then he will become the almighty God. 요즘 이제 지문 인식하고, 홍채 인식하잖아요. So now people use biometric identification using the fingerprint and irises. 그러니까 이 우상하고 악수를 딱 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누군지가 딱 입력이 되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배경이 싹 다 떠오르면서 말하게 되니까, 아, 자네 암흑에 잘 있었는가, 오늘 거긴 잘 갔다 왔는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So once you shake hands with this idol, then he will recognize your face, and knowing your identity, then he will say your name. 요즘 우린 성경의 예언을 보는 시대입니다. So we are truly seeing the prophecies being fulfilled. 보시죠. How are you? May I ask your name? Hi there. My name is Ignatio. It's nice to meet you, Ignatio. So, what country are you from? I'm from Canada. It's pretty cold there, eh? 안드로이드 에리카입니다.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안드로이드로 인간 같아 보이는 기계라 할 수 있죠. 이 영상은 인간의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인공지능 로봇 안드로이드 딩을 인터뷰한 영상이다. Do you think robots will take over the world? Jeez, dude. You all got the big questions cooking today.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and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eople's zoo. Where I can watch you for all time's sake. 이번엔 쉼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력이 떨어집니다. 로봇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탑 세우라고 하고 바로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옳지 않은 명령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So once they listen to the order, they know that the order is right, no wrong. they know that the care when they can go to the business team. 자, 이게 뭐가 진짜인지도 구별이 잘 안되죠 자, 그리고 나서 전세계 사람들을 이 우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인즈버리이나 테스코 가면 어떤 틸은 카드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 그것이 표 받는 사람만 계산할 수 있는 계산대가 점점 더 생기고 100% 대체되면 표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이나 마귀의 수인데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벌써 된 거 아십니까?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그랬죠 사람 몸 조사해보니까 피부 변화,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 재충전되는 가장 적합한 곳이 두 곳인데 이마와 손등입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혹시 기억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가 정맥하고 홍챈 거예요 지문은 노동을 하게 되면 달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손등에다가 칩을 심고 스캔을 딱 뜨면 내가 내 손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 결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손을 잘라 가더라도 정맥은 사라졌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고로 팔이 없는 사람을 이마에 딱 받으면 스캔을 딱 하는 순간에 홍채 가지고 내 아이디가 확인이 되고 칩에서 결제가 싹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인마가 잘 보였다 그러니 사람을 안냐 그래서 오른손의 턱에 collage에 가해지고 칩을 위치한 칩을 이용하여 전달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맥을 사용하여 전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내 баз이 되어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는 상승전자에서 수업에 대한 정보가 상승전자 수업에 대해 정보가 중간에 정보가 많아서 생각해보니까 정보가 쉬운 방법을 정보가 가능하기 위해서 정보가 가능해서 그 시작은 스포츠에서 수업에 대한 정보가 상승전자 수업에 대한 핸드폰 번호에 그리고 그 숫자는 666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가 666 시스템인 거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캐시를 사용했는데 점점 없어집니다. 카드가 되고 점점 작아져서 결국 사람 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칩이 손으로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막 내가 계산할게. 그럼 머리들이 밀어야 됩니다. 점점 지금 캐시리스 사이터가 되고 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이미 캐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지금 캐시리스로 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점점 캐시리스로 가고 있고 사람의 몸에다가 침 씹자 그런 뉴스들도 나옵니다. 이 패스워드 진짜 많죠. 까먹으면 또 재발급받아야 되고 본인 확인하고 복잡한데 그럴 필요 이제 없습니다. 페이팔 아시죠? 네, 심자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이렇게 발달돼서 아주 칩이 잘 가졌습니다. 표를 봤는데요. 이 표를 이제 몸에다가 심는 겁니다. 스웨덴에서 이미 이 칩을 직원들 몸에다가 심는 회사들도 생겼습니다. 요즘 회사원들은 목걸이 같은 카드를 달고 다니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아이디가 있는 칩을 입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 오이스터 카드, 여권, 운전면허, 모든 것을 집에 심으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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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위치는 하필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이게 저희 한국, 제가 제 출신 나라인데, 거기 교과서인데, 미래 화폐에 보니까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고 처리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채나 지문으로 결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홍채나 지문으로 결제를 하고 있죠. 우리 영국 공항에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여기 이제 한국 신문인데요.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입니다. according to the US, intelligence agency studies have shown that a suitable relocation to place semiconductor with built-in rechargeable batteries that can recharge based on skin is forehead or the side of the hand. 자, 이 사람이 기록할 수 있습니까? Is it something that man can write?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단 하나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운명도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Because the history of mankind has been fulfilled according to the Bible and our faith, eternal faith will be according to the Bible.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안 믿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득 두신 거예요. Because people don't believe in the eternal hell or heaven, they, he has given the all these evidence and signs for us to believe. 자, 오른손 등이나 점점 갈수록 더 정교한 겁니다. 오른손 정맥과 홍채가 가장 정확해요. 자, 그리고 이게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성경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홍채가 다 다르죠. 그리고 숫자가 하필 666입니다. 자, 헬라어는 그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에다 숫자값이 있어요. So, they used the Greek alphabets because there was no Arabic numerals. So, each alphabet in Greek letters has number. For example, alpha is 1, beta is 2, gamma is 3, delta is 4, epsilon is 5, omega is 800. 이렇게 숫자값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바코드인데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6입니다. 자, 이게 6모양이 똑같죠, 두 개가. 자, 사실 이런 예언을 보고도 놀라지 않음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도 숫자값이 있는데요. 여섯번째가 Vav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V 또는 W로 써요. WWW, World Wide Web 하면 왠지 친숙하죠. 666입니다. 네, 그리고 몬스터 드링크 아시죠? 이 모양이 히브리어 6자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배운 겁니다. 자,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If the Bible is true, then son of man will come according to the Bible. 뭐, 이제 바이블 세미나 참석에서 야, 뭐 그냥 interesting하고 재밌네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Many people walk away after listening to the 세미나 saying it is interesting and it was good. 자, 그런데 자기 영원한 운명이 지금 결정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일찍 쉬겠습니다. We'll take a break early this time. 네, 피곤하신 분은 잠을 좀 깨시고 뒷부분 다시 10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letter session is more important, so please have a break for 10 minutes.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자,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많은 것을 알고 배워도 구원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자세하게 배운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 배운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면 생각해보죠. 구원 받는 것이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모든 학생들이 캠브리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입학시험이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다 구원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구원 받는 길을 쉽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사실 쉽게 됩니다. 물 마시는 건 핵심적으로 중요하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너무 쉽게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충분히 낮추지 않으면 구원 받기가 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자기를 컨버트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낮춰야 되냐면 자기를 지옥 갈 죄인까지 낮춰야 됩니다 구원 받는 길이 쉽기 때문에 책임도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쉽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못 받는 게 자기 책임이다 그겁니다 어려워서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대책을 다 세워 놓으시고 본인만 원하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자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찾는 척해도 안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지만 저는 누가 전심으로 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전도집회 딱 끝나면 신기하게도 찾는 사람을 딱 골라서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우리가 어떤지 방문했을 때 가만히 서 있으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두들겨야 열립니다 이거는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 번 듣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이유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자긴 지금 죽으면 지금 치료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 의사가 치료하자고 그러면 다 치료하는 거예요 수술대에 눕게 돼 있습니다 왜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까요 자기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정답이 뭘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떠나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컨버티드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밤대로 살다가 그냥 일주일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잠깐 출석 체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10편 34편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자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마음이 부서진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도 아 나는 뭐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니까 이 사람은 말씀 들어도 마음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원을 받으며 구원이라는 뜻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구원을 잘 설명해 줘요 여기 물에 빠진 사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막 3일 동안 열심히 수영을 해서 육지로 빠져나왔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제3자에 의해서 권짐을 받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아서 구원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해서 경지에 오르는 거니까 그건 구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 결국 죽을 운명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건져줄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인 사람 있어요 누가 보금 5장입니다 Let's go to Luke chapter 5 5장 31절 32절 Luke chapter 5 verse 31 and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보금 5장 31절 32절 Luke chapter 5 verse 31 and 32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32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그래서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죄인이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구원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이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손을 들게 되고 불을 짓게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례받고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천국 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바다나 폭풍 얘기만 나오면 자기 얘기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다에 빠졌었고 누가 나를 건졌고 어떻게 건진 바닷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져도 할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다 건진 받았는데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났냐 물어보면 기분 나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교회도 있냐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질병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만들어주고 단순히 병부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에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1장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The day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데이가 언제입니까 그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10년 전에 거듭났다면 그 10년 동안 무슨 열매 맺혔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게 돼 있습니다 빌리뽀서 1장에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하는 첫날이 나와요 첫날이 나와요 첫날이 아닙니다 거듭난 날이에요 찬송가 중에 Oh happy day That fix my choice 이런 찬양이 있죠 불러봐요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Happy day 그날이 있어요 정말 그날이 있는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책 중에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면 여기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버년, 진젠돌프, 존 웨슬리, 찰스티니, 허드슨 테일러, 찰스펄전, 디엘 무디, 우찌무라 관족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다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고 신학 박사 학위를 수혁받고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신부 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홈페이지 보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정확히 거듭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로마서 책을 공부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멀시를 깨닫고 기프트는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듭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에 가요 자기도 경험이 있습니까?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에 거듭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스칼인데요 날짜 정확히 나오죠 완벽한 회계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확실하게 하고 거듭납니다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감정이 있어야 구원이구나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까 감정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옥스포도 최고신학대입니다 신학대 입학하고 선교도 간 다음에 거듭나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메소디스트의 창립자죠 5월 24일이 감리교 창식 기념일인데 요한 웨슬레 거듭난 날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아메리카 선교길에 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자기는 목사인데 두려운데 일반 성도들이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당신 거듭났냐 그렇다고 했지만 자신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during his journey to the U.S. on the ship he met these Moravian people and when the ship met the storm they were not fearful so he asked them why and then they were happily saying that they were born again and was not afraid So Moravian leader asked to Wesley have faith in Christ? Wesley said he did but later he reflected I fear they were vain in word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말이었다는 뜻이죠 So although he said he had faith but he didn't have confidence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에 거듭납니다 And in 1738 that was the day he was born again 목사되고 13년 후입니다 So 13 years after he became the pastor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he writes that at 8.45pm on May 24, 1738 윌리엄 케리 1779년 2월 10일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합니다 So 윌리엄 케리 he was born again 10th of February 1773 9 and he was born again through 히브리스 chapter 13 거듭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So salvation is not about emotion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You are saved through the Bible Charles Spurgeon 1850년 1월 6일에 거듭납니다 Charles Spurgeon was born again 1850 So So 성경에서 영생 받는 겁니다 So you receive salvation from the scriptures 기도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아니에요 You do not receive salvation from praying 세례를 받아야 영생 얻는다도 아니에요 Not through baptism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야 거듭난다도 아니에요 Not because you are born in a Christian family 요한복음 1장에는 In John chapter 1 I will read for you But as man h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그러니까 blood도 아니고 flesh도 아니고 will도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자다 라는 것이죠 Not of blood nor of flesh nor of man but of God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having been born again through the word of God 성경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So you are born again through the word of God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What you need to follow is the law and if it's not correct our salvation according to the law then it's wrong 무슨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So through what scripture were you born again?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the Bible continuously say that you are born again through the scripture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이것들은 구원이 아닌 것들이에요 So the listed things is not something that's not salvation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So it's not intellectual agreement 아 구원이 그거구나 뭐 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So by agreeing to the definition of salvation doesn't make you safe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침례받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And by registering at church or getting baptized doesn't make you safe 방언을 하고 병에서 낳는 거 구원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봉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것들이 구원이라면 이것들이 구원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If these things are salvation then the Bible should say so but you can't find them in the Bible 아시죠? Founder of a salvation army 윌리엄 부스입니다 So he's a founder of salvation army 윌리엄 부스 20세기의 기독교 위기가 이런 것이 올 것이다 This is a chief danger of the 20th century Religion without the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 없는 종교 Christianity without Christ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Forgiveness without repentance 회계가 없는 용서 Salvation without regeneration 거듭납 없는 구원 Heaven without hell 지옥 없는 천국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지옥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영국의 교회들 들어가버지 다 차 마시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는 얘기하다 흩어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prosperity 번영과 치유 죄 없는 사랑 이런 것들만 얘기한다면 You will gain a still bond that wants that Jesus can do for them not a new bond that wants to serve 그러니까 사생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가짜 교인을 만들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확신으로 됐습니다 구원 받으면 성령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있습니다 자기 알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면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시편 51장을 보시죠 시편 51장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뜻은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난다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였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금방 파악이 가능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점점 자라면요 착한 일하는 건 열심히 가르쳐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 나쁜 거는 지겨막히게 잘 배워 쉽게 배워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물고기는 헤엄치는 기술을 타고났습니다 물고기니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이라든지 남을 시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58장입니다 58 58 5절 3절 3절 아기는 못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보십니다 저는 패밀리 네임이 차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썰 네임이 차니까 그대로 타고 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난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얘기죠 무엇을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나쁜 행동하고 죄를 짓게 짓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하는 행동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의인이 아니에요 씨를 심었습니다 무슨 나물까요? 잘 모르겠죠 이제 뭔지 알겠죠 열매를 보니 아 이건 사과씨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궁금하면 하는 행동 말 보면 압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통제하고 해도 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을 죄의 나무로 보시는 겁니다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호랑이나 사자가 잔인하고 안칼진 기질이 있냐면 기질인 거예요 담겨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하면 사과나무가 될까요? 가시나무에 걸음을 잔뜩 주면 사과가 맺힙니까? 가시나무에 걸음을 잔뜩 주면 왕가시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종교인들 그거는 마치 가시나무에다가 사과 몇 개 달아 놓은 겁니다 붙여 놓은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많이 맺히냐 보통 맺히냐 적게 맺히냐 차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결과 죄가 좀 많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죄가 보통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수도하는 사람들은 좀 바깥으로 덜 나왔겠죠 이 세 나무 중에 어떤 것이 레몬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것이 레몬나무입니까 많이 맺혔든 보통 맺혔든 적게 맺혔든 레몬트리인 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나 보통이나 적은 사람이나 죄의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일 뿐이에요 평생을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신분이 죄인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말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 후손은 다 어둠 가운데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면서 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성경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평생 지는 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10편, 40편에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머리털 하나씩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대머리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기 애기 키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애기들 자기 기분 좋을 때 팡깡팡깡 웃고 이쁘죠 죄 없는 천사입니까? 조금만 이 마음이 기분 아프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를 지을 때면, 그를 지을 때받아집니다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너무 금방 지나갔어 너무 금방 지나갔어 어디 갔지? 지금 가고 싶어요 다시 보시죠 누나랑 동생인데 동생이 막 울어 제끼니까 언니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오더 시스터를 잃어버렸어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You have to hear the sound 촥 소리가 났죠 It was very great sound 누나가 천사 누나입니까? He is a sister and angel 평소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She must have hated her brother 엄마 아빠가 동생만 좋아하니까 눈치 봐가지고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그냥 울어 제끼니까 치는 겁니다 Because her parents loved her brother more That's why she hit him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눈과 손과 발과 혀와 머리로 죄가 나옵니다 Because we are hard or corrupt That's why our actions come out which are corrupt 자음원 6장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눈, 혀, 손, 마음, 발 마음이 타락하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왜 눈이 안 좋은 걸 보고 왜 손이 죄를 짓냐면 마음이 타락하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Why are our eyes evil and why do our hands do evil things? Because our hearts are evil 열심히 이걸 통제해서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So we are not saying that you have to control your heart and do good deeds 우리는 이 마음 통제가 될 수가 없어요 And we cannot naturally control ourselves 자,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seven abomination's in our heart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니까 혀로도 죄가 나옵니다 Because our heart is corrupt, our tongue speaks lies 자, 읽어주시죠 The tongue is a fire, a word of iniquity But no man can tame the tongue It is an unruly evil, full of deadly poison 자, 혀가 우리 지체중에서 작잖아요? 그런데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다 말입니다 Our tongue is very small, but it defiles our body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And it is a fire, a word of iniquity 그러니까 이 혀 때문에 지옥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And our tongue is making the fire in hell burn more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과 새이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여졌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 혀는 길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Not only you cannot tame the tongue, but it is fully deadly poison 자, 그래서 사람 마음에 일곱 가지 이런 가징한 것들이 있습니다 So these are the seven abomination in our heart 자랑하는 마음, 그죠? Arrogance, proud heart 어떤 사람은 아, 저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Some people brag about not being proud and ever in his life 네, 그리고 이 염소는 고집이예요 And girls represents stubbornness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고 로마서 2장이 되어 있습니다 Romance chapter 2 says, people go to hell because of stubbornness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No matter how much Bible tells them they are sinner, they don't believe 이 교만도, 영적인 교만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And spiritual arrogance is very critical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If you admit that you are a sinner, then you will go to heaven, but he is not denying 우리는 욕심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And in our time, people are very greedy 네, 인간은 욕심부릴 상황이 생기면 실제 욕심을 부립니다 Whenever there is an opportunity, they become really greedy 기회주의 Opportunism 이기주의죠 Selfish 그리고 사람에게 아주 앵거가 있어요 And we have anger towards men 그리고 뱀은 혀가 두 개죠, 거짓말합니다 And snakes are double tongue, and they lie 네, 그리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And like frogs, we backbite 네, 아주 시끄럽습니다 And very noisy 입이 크잖아요 Has big mouth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할까요? What kind of things are they talking about? 네, 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겁니다 So all these hearts are inside 이런 마음 없으신 분 Anyone has no heart like that?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 그분은 구원 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You say so, it is very hard for you to receive salvation 그런데 이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교육을 받고 어떤 종교를 갖고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감싸는데 그렇더라도 죄는 있는 거예요 It is not easy to live a life with this corrupt heart That's why people cover themselves with education status and other things 그러니까 이 속에, 마음속에 타락한 일곱 가지를 잘 포장하고 감추는 자를 우리가 아, 인격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And people recommend these good people who cover themselves very well with other good stuff 그러면 그 훌륭하고 인격자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But with that man with a good character, doesn't he have any sin?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아무리 감싸도 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No matter how they cover themselves up, God looks at the heart 자, 3회 1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래서 사람은 겉모양 보죠 키도 좋고, 피부도 좋고, 덩치도 좋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겉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더럽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자기도 잘 몰라요 우리도 사실 그 상황에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전체가 그야말로 죄짓는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종교활동하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못 깨달을까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해놓고 아, 이 정도면 자기는 됐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감옥 가는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가면 미국 법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기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도둑질한다고 팔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느 나라 가보면 도둑질하면 실제 팔을 자르는 나라가 있어요 법이 다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셨을까요? 자,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웃었느니?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마음으로 웃은 것도 하나님 웃은 것으로 보면요 마음으로 죽인 것도 하나님 죽인 걸로 보십니다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열 받아서 속으로 남편을 죽였다면 그건 죽인 거예요 좋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가져가면 좋겠다 하나님 입으실 땐 독질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 그걸 하면 됩니다 성경에 탐내지 말라, 십개명이죠 남의 것을 탐내면 죄입니다 십개명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했으면 죄예요 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죄입니다 초등학교 때 남의 것을 쓸 척하는 것은 죄입니다 도적질입니다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컴패니언 디스토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남의 시간 도적질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헛된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도적질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해서 건강을 망가뜨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몸을 도적질한 겁니다 성경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다 죄인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하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겸손하라 겸손한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 겸손합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이라도 공경을 안 했으면 죄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심지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나가다 거지 홈리스 보잖아요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니까 옷 다 벗어주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어기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라는 명령을 지키려고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나는 다 어기고 있구나 그걸 금방 알게 됩니다 야고보수 4장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건 참 해야되는데 이건 옳은데 다 아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았으면 죄인 거예요 그리고 우른 것인 줄 알고 선을 행해도 죄가 발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집 앞에 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점점 낮시간 되면서 얼음이 얇아져서 깨져서 한 명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주변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데리러 가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러오는 사이에 한 아이가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더 용감하거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느냐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 물에 빠진 저 친구가 내 스케이트를 신었거든요 그 아이 떠내려가면 내 스케이트를 떠내려간다는 말이죠 물론 착한 일을 했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 우리를 가리우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람으로 몸을 가렸는데 가릴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뭐 해도 주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는 자기 죄를 갈릴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워크 그러니까 뭔가 해서는 천국가 안 됐나 그 얘기예요 이미 죄를 다 지었거든요 죄를 가리우려고 이것저것 착한 일을 하는데 죄 지은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말씀에 부지 중에 범하여도 나도 모르게 죄, 저도 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 가서 자기 자식의 대학 다니는 얘기를 자기놈으로 별 문제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어머니가 거기까지 쓰는 겁니다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것들은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아들을 구박하고 집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있어도 죄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섯 가지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그냥 다 죄 덩어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순간도 깨끗하게는 안 봅니다 구약시대 때 문둥병자는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접촉하는 곳 만나는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밟고 다니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나가서 부모랑은 싸웠지만 집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 이후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봤을 때 그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거론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깨끗이 못하고 별도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과 별 보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벌레와 구더기예요 하나님은 불 꺼놓고 봐도 똑같이 보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달라요 우리랑 예를 들어 이 구더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구더기를 바깥에 있는 구더기가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더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뿌리고 밥상에 올라오면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싫죠 왜냐하면 구더기하고 사람은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So this should be our confession 여기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verse 10-12 의인은 엄난이에요 하나도 없다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보다 착한 사람 있죠 없어요 자기보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을 내 앞에 세운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영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은 꽤 많이 세우겠죠 전 세계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은 더 많이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나보다 착한 사람은 더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나보다 착한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안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셔서 지옥에 집어넣으시는데 저 뒤에 있는 내가 심판 안 받는다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면 될까 착하게 살면 될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될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10개명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실제로 지켜서 천국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낳을 때부터 죄인인 인간에게 뭘 기대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3장 19절 누가 주시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읽게 하려 하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없다 라고 하는 입을 막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6가지 기준으로 죄를 살펴본 이유는 그걸 다 지켜라 그 얘기 아니라 나는 틀렸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구나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20절에 읽어주시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요약하면 10개명입니다 10개명을 풀면 성경 전체예요 10개명을 지킨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성경 전체를 지킨다는 겁니다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난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10개명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 10개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명은 나는 이걸 지켜서는 천국 못 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면 이 정도로 지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간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행위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게 출애국기 20장에 나오는 10개명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면 지킬 수 있는 개명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훔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떠오르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운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환자가 되나니 법을 하나 어기든 열 개 어기든 형 양만 바뀌는 곳 감옥은 가는 거예요 마치 10개명 지켜서 처음끌리는 것은 다 지켜서 하나라도 끊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10분만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이죠 나는 언젠가 죽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 안 나오네 찾아보죠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심판도 있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여기 뉴스에서 나온 건데 잠깐 화면을 보시죠 죄송합니다 한국말입니다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른 여기 보면 아무 일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죽음과 인생에 대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기가 그날 죽을 줄 알았다면 인생을 생각했을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심판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영혼의 구원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가 자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자백해서 용서되면 한탕 죄 짓고 자백하죠 법정에 가서 죄를 지어서 끌려가서 자백하면 불쌍하지만은 안 돼 너는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은 이라 이 죄의 짐이 결국 가볍지가 않아요 사람은 평생 죄를 짓고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떨어져서 죽으면 그대로 심판 받고 지옥 갑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의 천국을 갑니다 왜 애통할까요? 자기 죄가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애통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점점 더 알게 돼 있습니다 죄를 안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죄가 많다는 걸 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못 없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의 최후에 최종 재판자가 계시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안 생겼어요 그냥 잘 지나갔나 보다 아닙니다 10편, 50편에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cut into pieces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허연 노인이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 아는 분이 있어요 무슨 잘못 저질러도 허허 웃어주는 할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10편, 90편에 누가 주님의 분노의 능력을 알겠느냐 12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며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 놓으시겠어요 사람은 착각하는 게 지옥은 죄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단 한 번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한 번의 죄로 천사가 한 번 죄 지어서 된 것이 사탄입니다 이 지옥은 사실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젊음을 지나오신 분도 계셔요 하나님은 너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죽인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이 죽인 걸까요 마귀가 죽인 걸까요 아담이 죽인 걸까요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개준은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 구절을 지금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마귀는 요구를 못 보게 만들어요 성경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읽어주시죠 11-15 I'll read Then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sat on it from whose face the earth and heaven fled away and there was found no place for them 12 And I saw the dead small and great standing before God and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wa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by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13 The sea gave up the dead who were in it and death and hades delivered of the dead who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ach one according to these works 14 And death and hades were caused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and anyone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used into the lake of fire 여러분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짜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반드시 이 장면에 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12절 보시죠 죽은 자들이 무른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서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몸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시 재결합을 시켜서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22장입니다 21장 8절 읽어주시죠 누가 지옥 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목이 두려워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기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뭔가 육신적인 손해가 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지옥 갑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요한일서에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니 우리는 다 살인자고 행음자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어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우리 둘째 날 배우셨죠 에덴 농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과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받을 때 죄가 있는 곳으로 판명이 나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심판이 없겠지 내 생각입니다 사실은 죄인이 내가 죽어서 심판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아주 많을 겁니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친구 갑자기 연락을 올 수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모든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내버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